아 예 일로 오를래 일로 왈로 그냥 내 얼굴 안 보일래 아 우리 둘이 찍어줘야 해? 우리 둘이 이렇게? 네 감사합니다 됐어? 된 거야? 시크해 끝났어? 저 하이팅 찍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내일 10시? 10시에 오는데 우리 손녀 딸이 제일 사진 찍고 싶대 아 그래요? 네 안녕 네 네 네 연예인과 준 연예인의 차이?